과거에 나이는 일단, 어 정국아 너 몇 살이냐? 안녕하세요 방탄의 막내 정국입니다 나이는 17이고요 팀에서 춤, 노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큰 사람이 됐어 이 편지가 참 너에게 가면 좋겠다만 하지만 이 편지가 가길 바라면서도 나는 너한테 이 편지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시기를 다 견겨내야 지금의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잘하고 있진 않아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고 있진 않지만 많은 경험과 많은 무대들과 많은 일들이 너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이야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괴음의 자세를 놓지 말거라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형들한테도 잘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거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존심부려봤자 득됐고 아무것도 없다 외모 관리 잘하면서 밥 잘 챙겨먹고 건강해라 열정없이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